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남편이 가지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면에 가지를 넣은 국수 말고 호박국수처럼 가지국수를 찾네요. 텃밭에서 자란 가지 4개 수확해서 식초 1스푼 넣고 가지 깨끗하게 세척해요. 가지로 만드는 국수는 길쭉길쭉한 면을 만들기 위해 필러 채칼을 이용해 왼손에는 가지를 잡고 필러로 쭉 밀면 소면처럼 얇게 가지가 밀려나와요. 필러로 여러 번 밀어내니 국수처럼 면 느낌이 나네요. 가지를 돌려가면서 필러를 밀고 나머지 밀리지 않는 가지는 칼을 이용해 채를 썰어 준비해요. 가지는 생으로 못 먹죠? 끓는 물에 가지색이 가지색으로 변할 때까지 30초 정도 살짝 데쳐요. 비빔국수를 좋아해서 가지 비빔국수로 양념할 건데요. 간장 4스푼, 맛술 1스푼, 매실청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깨소금 1스푼, 참기름 1스푼, 홍고추와 청고추 넣고 데친 가지 넣고 잘 비비면 가지 비빔국수 완성. 국수에는 고기 올려 먹으면 최고의 궁합이죠? 소고기 살짝 구워 비빔 가지국수에 올려 먹으니 아들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아이들 반응은 모양으로 봐서 잡채나 파채 같다고 했지만 맛보더니 야채 싫어하는 아들들도 잘 먹네요. 자연파맹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